안녕하세요 파즈모먼트 가구 정매조 호인아빠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예고를 해드렸죠? 밴드에다가 정말 대박입니다 내가 한 달 안에 300개 팔 욕심의 가격 전 세계에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가격부터 공개를 제가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자신 있어서 이 금액을 제가 하는 거예요 까불어 너 건들지 마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99만원 정말 99만원입니다 코너입니다 코브라의 스윙의 코너까지 코너는 이 앞에 수트까지는 겸용인데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99만원 이 99만원은요 한 달간 8월 16일까지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한 달간만 저거 코너를 끼고 99만원입니다 199만원 아니고 299만원 아닙니다 원단 타이브 원단 정말 좋은 원단을 사용했고요 투톤을 해가지고 뒷그린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부분을 저희가 색상을 좀 달리 했습니다 더 이쁩니다 근데 99만원 99만원이란 가격은 배송비가 별도예요 전국 판매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판매 전화나 댓글이나 쪽지나 뭐 저한테 어떤 방법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매장이나 그래서 저희가 음 이번 주까지는 강주점하고 저희 파주 본점에서만 판매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네 용인점까지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가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금액 자체로는 99만원인데 말도 안 될 금액이에요 근데 왜 누가 너무 까불어서 예 덤비지 못하게 한번 또 제가 도전을 제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99만원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이 금액에 이 금액에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제가 자랑스럽고요 여기 밴드 저희 멤버님 밴드 멤버님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4인용 사이즈는 3천 나옵니다 3천에 그리고 이 코너가 돼 있는 건데 제가 자세히 한번 이따가 모형도 다시 한번 끊고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디테일한 설명 잠깐만 할게요 네 4인용인데 스윙 제품입니다 스윙인데 이쪽에 잠깐 와 보시면 웬만한 제품들은 이게 고리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 하나 있어가지고 땡기가 좀 한손을 땡기가 좀 자녀님이나 아니면 사모님들은 좀 약간 버거울 수가 있는데 요즘 지금은 두 개를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지금 확장이 됐죠 지금 확장이 확장된 게 여기 양반다리를 할 정도의 깊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땡기실 때도 여기 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기 잠깐만 한번 가까이 와 보시겠어요 고리를 두 개를 땡기시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코브라라 그래가지고 이거 대박이네요 다른 건 각도가 90도 이상이 좀 안 썼는데 이거는 완전히 90도 뒷까지 꺾여버리네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뒷까지 꺾여요 이게 원래 90도까지만 돼 있는데 이거 뒷까지 꺾이면서 이렇게 되고 앞에 이렇게 이렇게 무단계화예요 무단계에서 앞에까지 이렇게 각도가 여기 옆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각도가 꺾이는 것도 저도 특히 드문 일인데 정말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쿠션 여기다 대주시고 어린 자녀님이나 사장님들 이게 목을 받치는 머리를 받치는 부부인데 너무 편한 각도여서 TV 시청이나 아니면 뒤로 물렀을 때 제가 보여드려보면 뒤로 완전히 제가 지금 물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양반다리를 제가 넉넉하게 앉았는데도 바지가 불편한데도 좀 넓게 앉았는데도 이만큼의 폭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다 물렸을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폭이 정말 깊게 생겼죠 다 같이 이게 완전 방이에요 방 그리고 요것도 코너도 눕힐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각도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편하게 앉아서 하시거나 방처럼 자녀님이랑 놓으셔도 좋고요 이것도 예 제가 한번 널찍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쿠션을 다 뺐고요 지금 다 핀 상태고 아 이것도 아니에요 요게 팔걸이 이렇게 해서 정말 넓은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팔걸이가 피핀 상태에서 주무시시니 꼭 주무시시라는 건 아닌데 주무시셨을 때도 여기 머리가 옆까지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 조절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높게 잘 세어 이게 각도가 정말 중요한데 각도도 잘 섰어요 다른 거는 좀 약간 요까진 밖에 안 썼는데 이거 한 단계 더 잘 됐고 그리고 중요한 거 밑에는 노브 청소기 당연히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일반 슈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을 져가지고 네모나게만 딱 막 쳐서 네모나게 두툼하게만 했는데 이거는 빛각으로 쳤다 그러죠 다이아몬드 커튼처럼 살짝 빛각으로 45도로 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빛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쳐가지고 예 여기 만나는 부분도 너무 저쪽에 보시면 되겠네 예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도 잘 나왔고 왜 이게 효과가 뭐냐면 더 넓어 보이고 예 더 오니까 좀 후효한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다 지금 넓게 된 거예요 현재 다 넓힌 상태인데 이걸 제가 땡겼을 때 예 땡기기 정말 편하네 그리고 이게 각자 모듈로 따로 떠져 있기 때문에 이으는 게 정말 잘 돼 있어요 이거 따다닥 해가지고 딱 이으시면 돼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쿠션은 제가 바쁘네요 오늘 쿠션은 총 한 달간만 총 다섯 개가 갈 거고요 한 달 이후에는 이 두 개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건 저희가 솔직히 여름 휴가가 7월 30일부터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제가 휴가인데 이따가 공지를 해드릴 건데 그 기간을 빼니까 대략 한 8월 16일까지 제가 행사를 해가지고 한 달간만 예 제 목표 달성은 300개 정도 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겠죠 디자인 자체 잘 나왔고 깔끔하게 쿠션까지도 다 문항을 갈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떠어지기 때문에 이게 요 부분이 다 떠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끊고 한번 모습을 앞에다 놓으셔서 수틀로 수틀 모양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요거 요 코너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물론 이거는 코너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앞에다가 수틀을 사용하셔도 되고 따로 안방에서 밟고 올라가신다 그 용도로 뭐 1인용 의자로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려볼게요 일단 한번 끊겠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제가 좀 옮겨 놨어요 위치를 아까 요게 수틀이 코너로 가 있었죠 이게 여기 와 있었고 1인용 여기 와 있었고 근데 제가 지금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수틀로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틀로 놓으셔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게 팔걸이가 각도가 같이 맞기 때문에 너무 한몸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몸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우셔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4인용 모습입니다 4인용 정형적인 4인용 3천 나와요 길이는 사이즈는 잘 나왔고 깔끔하고 이게 근데 요게 이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고요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맞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느 쪽은 방향 상관없고 그리고 내리신 다음에 중간에다 이렇게 놓고 방처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느 곳에든 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모양이 다 돼요 수틀 하나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가죠 같이 다 포함한 가격 99만원 4인의 코너에 수틀 코너 겸 수틀 모든 가격이 99만원 이것도 한 달간만 딱 하고 제가 많이 뿌릴 욕심으로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 배송 다 가능하고요 배송비는 제가 공개 올릴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해주시고요 요거는 대박입니다 이 금액에 저도 맞출 수 없는데 정말 잘해서 제가 가격을 잘 맞춘 거예요 그래서 4인용 이렇게 그리고 쿠션은 요번에만 이렇게 두 개가 더 갈 거예요 아 힘드네요 혼자 움직이니까 네 고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에 코브라에 팔틴틴에 달몬드 커팅에 사인에 코너에 수틀에 여러 방면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 이 금액 죽어도 때려주어도 못사실 금액을 제가 단 한 달간만 하겠습니다 네 99만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좋은 제품 제가 많이 많이 업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도 참 좋은 원단이에요 타이버 원단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파주 모모트 가구 정메이저 호인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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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